음악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 뭔데? 딘딘은 무슨 공룡일까? 딩? 글쓰 딘딘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음 혹시 커서 무서운 공룡이 되는건 아닐까? 글쎄 근데 풀이나 열매를 좋아하는걸 봐서는 온순한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저길 봐 열매를 먹는 공룡이 또 있어 얌얌얌얌얌얌얌얌얌 어? 정말? 열매를 좋아하는걸 보니 저 공룡이 딘딘의 엄마 공룡이 아닐까? 뭐라고? 글쎄 별로 닮아보이진 않는데 혹시 또 알아? 딘딘이 커서 뿌리 생길 수도 있잖아 원래 콧불 써도 아기 때는 뿌리 없다고 아 그래?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봐요 어서와 켈루 안녕 공룡아 응? 그래 안녕? 무슨 일이야? 우린 이 아기 공룡 딘딘의 엄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아니? 딘딘 흠 글쎄 저기 있잖아 혹시 너랑 같은 공룡은 아닐까? 뭐라고? 아니야 우리는 두발로 걷지도 않고 생김새도 많이 다른걸 딘 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인데 얼굴에 뿌리 3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생긴 입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산단다 난 초식 공룡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갖고 있지 웬만한 육식 공룡쯤은 이 풀로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멋있다 맞아 정말 강해보인다 무서운 히어노사우루스야 걱정마! 트리케라톡스가 해결해 줄거야 저런 육식봉룡쯤은 얘들아 저건 웬만한 육식봉룡이 하나 뭐라고? 둘 무슨 소릴 하는거야 트리케라톱스 셋 얍 으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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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이번엔 저런 문잡히고 말거야 공주님 절 변신시켜주세요 제가 트라노의 줄을 끌어볼게요 그래 타요 간다 얍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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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으아악 으아악 에허어어어 이야 됐다 요 좋아사 간다 뾰롤x2 크 Overwatch 흑흑흑흑흑 으엑 크 으엑 어휴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요요요요goja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까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여보세요? 이번엔 어림없을걸? 어? 저기 타요다 겨우 따돌렸네 돌아왔네 타요 네 고생했어 타요 뭘요? 그나저나 딘디네 엄마를 아직 못찾았네요 아무래도 좀 더 돌아다녀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눔이 하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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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긴눔이 하하하 그럼 다시 한번 길 떠나볼까 좋아 자 그럼 출발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뭔데? 딘딘은 무슨 공룡일까? 딩? 글쎄 딘딘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음 혹시 커서 무서운 공룡이 되는 건 아닐까? 딩! 글쎄 근데 풀이나 열매를 좋아하는 걸 봐서는 온순한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저길봐 열매를 먹는 공룡이 또 있어 염염염 염염 염염 어? 정말? 열매를 좋아하는 걸 보니 저 공룡이 딘딘의 엄마 공룡이 아닐까? 뭐라고? 글쎄 별로 닮아 보이진 않는데 혹시 또 알아? 딘딘이 커서 뿔이 생길 수도 있잖아 원래 콧불 써도 아기 때는 뿔이 없다고 아 그래?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봐요 어서 와 켈루 어? 어? 안녕 공룡아? 응? 그래 안녕? 무슨 일이야? 우린 이 아기 공룡 딘딘의 엄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아니? 딘딘 흠 글쎄 저기 있잖아 혹시 너랑 같은 공룡은 아닐까? 뭐라고? 아니야 우리는 두 발로 걷지도 않고 생김새도 많이 다른걸 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인데 얼굴에 뿌리 세 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생긴 입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산단다 난 초식 공룡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갖고 있지 웬만한 육식 공룡쯤은 이 풀로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멋있다 맞아 정말 강해 보인다 무서운 히라노사우루스야 걱정마 트리케라톱스가 해결해 줄거야 저런 육식 공룡쯤은 어? 얘들아 저건 웬만한 육식 공룡이 어? 하나 어? 뭐라고? 두울 무슨 소릴 하는거야 트리케라톱스 셋! 이어어! 어?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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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이 분은 저걸 못 잡히고 말거야 공주님 절 변신시켜주세요 제가 트라노의 주위를 끌어볼게요 그래 타요 간다 얍!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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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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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얍! 으아아악! 좋았어! 아싸! 으아아악! 으아아악! 베르! 베르! 으하하하! 으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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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까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으윽!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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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타요다! 으윽! 겨우 따돌렸네! 으윽! 돌아왔네 타요! 네! 고생했어 타요! 멀요! 히히! 그나저나 딘디네 엄마를 아직 못 찾았네요! 히익! 히익! 아무래도 좀 더 돌아다녀 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눔이! 히!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 뭔데? 딘딘은 무슨 공룡일까? 딩? 글쎄! 딘딘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음.. 혹시 커서 무서운 공룡이 되는건 아닐까? 히익! 으윽! 으윽! 글쎄! 근데 풀이나 열매를 좋아하는걸 봐서는 온순한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히익! 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응? 저길 봐! 열매를 먹는 공룡이 또 있어!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어? 정말? 열매를 좋아하는걸 보니 저 공룡이 딘딘의 엄마 공룡이 아닐까? 뭐라고? 글쎄? 별로 닮아보이진 않는데? 혹시 또 알아? 딘딘이 커서 뿔이 생길 수도 있잖아! 원래 콧불 써도 아기 때는 뿔이 없다고! 아.. 그래? 에?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봐요! 어서 와 콜루! 어! 어.. 안녕 공룡아! 응? 그래 안녕! 무슨 일이야? 우린 이 아기 공룡 딘딘의 엄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아니? 딘딘! 음.. 글쎄.. 저기 있잖아! 혹시 너랑 같은 공룡은 아닐까? 뭐라고? 아니야! 우리는 두발로 걷지도 않고 생김새도 많이 다른걸! 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인데 얼굴에 뿌리 3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생긴 입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산단다! 난 초식 공룡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갖고 있지! 웬만한 육식 공룡쯤은 입불로 이렇게! 으잇! 으잇!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으하하하하하 멋있다! 맞아! 정말 강해 보인다! 으하하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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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케라톱스가 해결해질거야! 저런 육식공룡쯤은! 으악! 으악! 얘들아! 저건 웬만한 육식공룡이! 으악! 하나! 어? 뭐라고? 두울! 무슨 소릴 하는거야! 트리케라톱스! 셋! 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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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이거는 저걸 못잡해도 말거야! 공주님! 절 변신시켜주세요! 제가 트리케라톱스의 줄을 끌어볼게요! 그래타요! 간다! 얍!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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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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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얍! 으악! 좋았어! 다 된다! 메로 메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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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 메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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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까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으잇!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으악! 으악! 여보세요! 이번엔 어림 없을걸! 마저 봐봐라! 하하하하! 으악! 으악! 저기 타요다! 휴! 겨우 따돌렸네! 으쨰! 돌아왔네 타요! 네! 헤헤! 고생했어 타요! 멀요! 헤헤! 그나저나 딘디네 엄마를 아직 못찾았네요! 힝! 힝! 아무래도 좀 더 돌아다녀 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들이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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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키라노사우루스야 걱정마! 트리케라톱스가 해결을 질거야 저런 육식공룡쯤은 얘들아 저건 웬만한 육식공룡이 하나 뭐라고? 둘 무슨 소릴 하는거야 트리케라톱스 셋 야 아 어떡해 이거는 정말 복잡해도 말거야 공주님 절 변신시켜주세요 제가 트리케라톱스의 주위를 끌어볼게요 그래 타요 간다 얍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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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야 됐다 좋았어 간다 루프리 루프리 루 루프리 루 루프리 루 루프리 루프리 루 루프리 루프리 루프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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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어휴 어머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거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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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어림 없을걸 맞아, 봐봐라 어, 저기 타요다 겨우 따돌렸네 돌아왔네, 타요 네, 고생했어, 타요 뭘요? 그나저나 딘딘의 엄마를 아직 못찾았네요 아무래도 좀 더 돌아다녀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넘이 하이차, 하이차, 하이차 하이차, 로긴넘 그럼 다시 한번 길을 떠나볼까? 좋아 자, 그럼 출발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뭔데? 딘딘은 무슨 공룡일까? 딩? 글쎄, 딘딘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음, 혹시 커서 무서운 공룡이 되는 건 아닐까? 글쎄, 근데 풀이나 열매를 좋아하는 걸 봐서는 온순한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응? 저길 봐, 열매를 먹는 공룡이 또 있어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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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어? 정말? 열매를 좋아하는 걸 보니 저 공룡이 딘딘의 엄마 공룡이 아닐까? 뭐라고? 글쎄, 별로 닮아 보이진 않는데 혹시 또 알아? 딘딘이 커서 뿌리 생길 수도 있잖아 원래 콧불 써도 아기 때는 뿌리 없다고 아, 그래?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봐요 어서 와, 콜루 어, 어... 안녕, 공룡아 응? 그래, 안녕 무슨 일이야? 우린 이 아기 공룡 딘딘의 엄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아니? 딘딘 흠, 글쎄 저기 있잖아 혹시 너랑 같은 공룡은 아닐까? 뭐라고? 아니야 우리는 두 발로 걷지도 않고 생김새도 많이 다른걸 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인데 얼굴에 뿌리 3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생긴 입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산단다 난 초식 공룡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갖고 있지 웬만한 육식 공룡쯤은 이 풀로 이렇게 으익 으악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멋있다 맞아 정말 강해 보인다 으하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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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히어노사우루스야 걱정마 트리케라톱스가 해결해 질거야 저런 육식공룡쯤은 으악 으악 얘들아 저건 웬만한 육식공룡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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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고? 둘 무슨 소릴 하는거야 트리케라톱스 셋 얍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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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이번엔 저걸 끝잡히고 말거야 공주님 절 변신시켜주세요 제가 트리케라톱스의 주위를 끌어볼게요 그래타요 간다 얍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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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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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얍 으악 좋았어 간다 으악 뱄 뱄 뱄 뱄 으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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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까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으윽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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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이번엔 어림 없을걸 나 좀 봐와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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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타요다 휴 겨우 따돌렸네 으쌰 돌아왔네 타요 네 흐흐흐 고생했어 타요 뭘요 흐흐흐 그나저나 딘디네 엄마를 아직 못 찾았네요 히이 아무래도 좀 더 돌아다녀 봐야 할 것 같아 하하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들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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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그럼 다시 한번 길 떠나 볼까 좋아 자 그럼 출발 자 궁금한게 하나 있어 뭔데 딘딘은 무슨 공룡일까 글쎄 딘딘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음 혹시 커서 무서운 공룡이 되는 건 아닐까? 글쎄 근데 풀이나 열매를 좋아하는 걸 봐서는 온순한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응? 저길 봐 열매를 먹는 공룡이 또 있어 얌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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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열매를 좋아하는 걸 보니 저 공룡이 딘딘의 엄마 공룡이 아닐까? 뭐라고? 글쎄 별로 닮아 보이진 않는데 혹시 또 알아? 딘딘이 커서 뿔이 생길 수도 있잖아 원래 콧불 써도 아기 때는 뿔이 없다고 아 그래?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봐요 어서 와 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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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공룡아? 응? 그래 안녕? 무슨 일이야? 우린 이 아기 공룡 딘딘의 엄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아니? 딘딘 음 글쎄 저기 있잖아 혹시 너랑 같은 공룡은 아닐까? 뭐라고? 아니야 우리는 두발로 걷지도 않고 생김새도 많이 다른 걸 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인데 얼굴에 뿌리 3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생긴 입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산단다 난 초식 공룡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갖고 있지 웬만한 육식공룡즙은 이 Morgen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멋있다 맞아 정말 강해보인다 무서운 티아노사우르스야 걱정 마! 트리케라톱스가 해결해 질 거야! 저런 육식공룡쯤은! 어? 얘들아! 저건 웬만한 육식공룡이! 어? 하나... 어? 뭐라고? 두울... 무슨 소릴 하는 거야, 트리케라톱스! 셋! 이야! 어? 으아악! 으아악! 아, 어떡해! 이거는 저걸 못 잡히고 말 거야! 공주님! 절 변신시켜주세요! 제가 트리케라톱스의 줄을 끌어볼게요! 그래 타요! 간다! 얍!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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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이야! 됐다! 얍! 우와! 좋았어! 다 된다! 베르! 베르! 어머! 어머!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까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으흑!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아, 저거 찍어놨어! 찰나이, 난 하낭! 헉! 하, 여기 희이! 헉! 하, 이번엔 어림없을걸! 이번엔 어림없을걸! 맞아, 봐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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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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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디네 엄마를 아직 못 찾았네요 아무래도 좀 더 돌아다녀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들이 하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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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긴딘! 그럼 다시 한번 길을 떠나볼까? 좋아! 자 그럼 출발!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 뭔데? 딘딘은 무슨 공룡일까? 딩? 글쎄 딘딘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음 혹시 커서 무서운 공룡이 되는건 아닐까? 으아악! 글쎄! 근데 풀이나 열매를 좋아하는걸 봐서는 온순한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딩! 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응? 저길 봐! 열매를 먹는 공룡이 또 있어! 염염염염염염염염염염 어? 정말? 열매를 좋아하는걸 보니 저 공룡이 딘딘의 엄마 공룡이 아닐까? 뭐라고? 글쎄? 별로 닮아보이진 않는데? 혹시 또 알아? 딘딘이 커서 뿌리 생길 수도 있잖아 원래 콧불 써도 아기 때는 뿌리 없다고 아 그래?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봐요! 어서와 켈루! 어? 어? 안녕 공룡아? 응? 그래 안녕? 무슨 일이야? 우린 이 아기 공룡 딘딘의 엄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아니? 딘딘 음 글쎄 저기 있잖아 혹시 너랑 같은 공룡은 아닐까? 뭐라고? 아니야 우리는 두발로 걷지도 않고 생김새도 많이 다른걸 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인데 얼굴에 뿌리 3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생긴 입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산단다 난 초식 공룡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갖고 있지 웬만한 육식 공룡증은 이 풀로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멋있다 맞아 정말 강해보인다 무서운 라노사우루스야 히라노사우루스야! 걱정 마! 트리케라톱스가 해결해 줄 거야! 저런 육식봉룡쯤은! 어? 얘들아! 저건 웬만한 육식봉룡이! 어? 하나... 어? 뭐라고? 둘... 무슨 소릴 하는 거야, 트리케라톱스! 셋! 야! 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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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기분은 정말 복잡해도 말 거야! 공주님, 절 변신 시켜주세요! 제가 트리케라톱스의 줄을 끌어볼게요! 그래 타요! 간다, 얍!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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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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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얍! 으아악! 좋았어! 간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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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까,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으윽!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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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어림없을걸! 으윽! 마저 봐봐!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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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타요다! 휴! 겨우 따돌렸네! 으윽! 돌아왔네, 타요! 네! 고생했어, 타요! 멀요! 히히! 그나저나 딘딘의 엄마를 아직 못찾았네요! 히히! 아무래도 좀 더 돌아다녀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눔이! 하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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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긴딘! 그럼 다시 한번 길을 떠나볼까? 좋아! 자, 그럼 출발! 하이차!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 뭔데? 딘딘은 무슨 공룡일까? 딩? 글쎄! 딘딘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음.. 혹시 커서 무서운 공룡이 되는건 아닐까?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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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근데 풀이나 열매를 좋아하는걸 봐서는 온순한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히히! 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응? 저길봐! 열매를 먹는 공룡이 또 있어! 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 얌얌얌얌 열매를 좋아하는걸 보니 저 공룡이 딘딘의 엄마 공룡이 아닐까? 뭐라고? 글쎄? 별로 닮아보이진 않는데? 혹시 또 알아? 딘딘이 커서 뿔이 생길 수도 있잖아! 원래 콧불 써도 아기 때는 뿔이 없다고 아.. 그래?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봐요! 어서와 콜루! 어.. 어.. 안녕 공룡아? 응? 그래 안녕? 무슨 일이야? 우린 이 아기 공룡 딘딘의 엄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아니? 딘딘.. 음.. 글쎄.. 저기 있잖아! 혹시 너랑 같은 공룡은 아닐까? 뭐라고? 아니야! 우리는 두발로 걷지도 않고 생김새도 많이 다른걸? 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인데 얼굴에 뿌리 3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생긴 입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산단다! 난 초식 공룡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갖고 있지! 웬만한 육식 공룡쯤은 이 풀로 이렇게 으잉! 으악!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으하하하하하 멋있다! 맞아! 정말 강해보인다! 으하하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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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히라노사우루스야! 걱정마! 트리케라톱스가 해결해 질거야! 저런 육식공룡쯤은! 으악! 얘들아! 저건 웬만한 육식공룡이! 어? 하나! 어? 뭐라고? 둘! 무슨 소릴 하는거야! 트리케라톱스! 셋! 얍!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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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이번엔 저걸 문잡해도 말거야! 공주님! 절 변신시켜주세요! 제가 트라노의 주위를 끌어볼게요! 그래타요! 간다 얍! grupurururi Ihrupurui Yourupurie Roo! 으악!! 으아아아아악!!! 으윽이어 rash! 됐다! 으아악! 좋았어! 간다! 뱃뱃뱃뱃 어머,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까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이번엔 어림 없을걸? 마저 봐봐라 저기 타요다 겨우 따돌렸네 돌아왔네 타요 네 고생했어 타요 뭘요 그나저나 딘디네 엄마를 아직 못찾았네요 딘 아무래도 좀 더 돌아다녀 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들이 하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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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긴딘 하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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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근데 풀이나 열매를 좋아하는 걸 봐서는 온순한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응? 저길 봐 열매를 먹는 공룡이 또 있어 염염염 염염염 어? 정말? 열매를 좋아하는 걸 보니 저 공룡이 딘딘의 엄마 공룡이 아닐까? 뭐라고? 글쎄 별로 닮아 보이진 않는데 혹시 또 알아? 딘딘이 커서 뿔이 생길 수도 있잖아 원래 콧불 쏘도 아기 때는 뿔이 없다고 아 그래?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봐요 어서와 칼루 어? 안녕 공룡아? 그래 안녕 무슨 일이야? 우린 이 아기 공룡 딘딘의 엄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아니? 딘딘 음 글쎄 저기 있잖아 혹시 너랑 같은 공룡은 아닐까? 뭐라고? 아니야 우리는 두 발로 걷지도 않고 생김새도 많이 다른걸 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인데 얼굴에 뿌리 세 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생긴 잎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산단다 난 초식 공룡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갖고 있지 웬만한 육식 공룡쯤은 잎불로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멋있다 맞아 정말 강해 보인다 무서운 키라노사우루스야 걱정마 트리케라톱스가 해결해 줄거야 저런 육식 공룡쯤은 어? 얘들아 저건 웬만한 육식 공룡이 어? 하나 어? 뭐라고? 두울 무슨 소릴 하는거야 트리케라톱스 셋! 귀여워! 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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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이분이 저걸 못 잡히고 말거야! 공주님! 절 변신시켜주세요! 제가 트라노의 주위를 끌어볼게요! 예! 그래 타요! 간다 얍!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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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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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얍! 으아악! 좋았어! 간다! 메롱 메롱! 히히히히히히!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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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까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으잇!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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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어림없을걸!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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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하하하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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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타요다! 하하! 겨우 따돌렸네! 으이차! 돌아왔네 타요! 으아악! 히히히히히! 고생했어 타요! 멀요! 히히히! 그나저나 딘디네 엄마를 아직 못 찾았네요! 히익! 아무래도 좀 더 돌아다녀 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들이 히! 차! 히! 차! 히! 으아악! 하이차! 로긴딘! 하하하하! 그럼 다시 한번 길을 떠나볼까? 좋아! 자! 그럼! 출발! 으아악!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 뭔데? 딘딘은 무슨 공룡일까? 딩? 글쎄! 딘딘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음.. 혹시 커서 무서운 공룡이 되는건 아닐까? 히익! 으아악! 히히히! 글쎄! 근데 풀이나 열매를 좋아하는걸 봐서는 온순한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히익!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응? 저길 봐! 열매를 먹는 공룡이 또 있어!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어? 정말? 열매를 좋아하는걸 보니 저 공룡이 딘딘의 엄마 공룡이 아닐까? 뭐라고? 글쎄! 별로 닮아 보이진 않는데? 혹시 또 알아? 딘딘이 커서 뿔이 생길 수도 있잖아! 원래 콧불 써도 아기 때는 뿔이 없다고! 아.. 그래?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봐요! 어서와! 히익! 어.. 어.. 안녕 공룡아! 응? 그래 안녕! 무슨 일이야? 우린 이 아기 공룡 딘딘의 엄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아니? 딘딘! 흠.. 글쎄.. 저기 있잖아! 혹시 너랑 같은 공룡은 아닐까? 뭐라고? 아니야! 우리는 두 발로 걷지도 않고 생김새도 많이 다른걸! 딘딘! 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인데 얼굴에 뿌리 세 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생긴 입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산단다! 난 초식 공룡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갖고 있지! 웬만한 육식 공룡증은 이 풀로 이렇게 으잉! 으잉!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으하하하하하 멋있다! 맞아! 정말 강해 보인다! 으하하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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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키라노사우루스야! 으악! 걱정마! 트리케라톱스가 해결해 줄거야! 저런 육식공룡쯤은! 으악! 으악! 얘들아! 저건 웬만한 육식공룡이! 어? 하나! 어? 뭐라고? 둘! 무슨 소릴 하는거야! 트리케라톱스! 셋! 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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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분은 정말 복잡해도 말거야! 공주님! 절 변신시켜주세요! 제가 트리케라톱스의 줄을 끌어볼게요! 그래 타요! 간다! 얍!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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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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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얍! 우와! 좋았어! 간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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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까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으악!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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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타요다! 휴! 겨우 따돌렸네! 으쨰! 돌아왔네 타요! 네! 헤헤! 고생했어 타요! 멀요! 헤헤! 헤헤! 그나저나 딘디네 엄마를 아직 못 찾았네요! 헤헤! 헤헤! 그래도 좀 더 돌아다녀 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눔이!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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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한번 길 떠나볼까? 좋아! 자! 그럼! 출발!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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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 뭔데? 딘딘은 무슨 공룡일까? 딩? 글쎄! 딘딘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음.. 혹시 커서 무서운 공룡이 되는건 아닐까?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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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근데 풀이나 열매를 좋아하는걸 봐서는 온순한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헤헤! 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응? 저길봐! 열매를 먹는 공룡이 또 있어!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정말? 열매를 좋아하는걸 보니 저 공룡이 딘딘의 엄마 공룡이 아닐까? 뭐라고? 글쎄! 별로 닮아보이진 않는데? 혹시 또 알아? 딘딘이 커서 뿌리 생길 수도 있잖아! 원래 콧불 써도 아기 때는 뿌리 없다고! 아.. 그래?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봐요! 어서와! 헤헤! 어.. 어.. 안녕 공룡아! 응? 그래 안녕! 무슨 일이야? 우린 이 아기 공룡 딘딘의 엄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아니? 딘딘.. 음.. 글쎄.. 저기 있잖아! 혹시 너랑 같은 공룡은 아닐까? 뭐라고? 아니야! 우리는 두 발로 걷지도 않고 생김새도 많이 다른걸! 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인데 얼굴에 뿌리 세 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생긴 입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산단다! 난 초식 공룡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갖고 있지! 웬만한 육식 공룡쯤은 입불로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멋있다! 맞아! 정말 강해 보인다! 무서운 히라노사우루스야! 걱정마! 트리케라톱스가 해결해 줄거야! 저런 육식 공룡쯤은! 으응! 얘들아! 저건 웬만한 육식 공룡이! 어? 하나.. 어? 뭐라고? 둘.. 무슨 소릴 하는거야! 트리케라톱스! 셋! 이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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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번엔 저번부터 패고 말거야! 공주님! 저를 변신시켜주세요! 제가 트리케라톱스의 주위를 끌어볼게요! 그래 타요! 간다! 얍!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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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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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얍! 우와! 좋았어! 간다!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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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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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까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으응!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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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쉬워! 이번엔 어림 없을걸! 마저 봐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저기 타요다! 휴! 겨우 따돌렸네! 으쨰! 돌아왔네 타요! 네! 헤헤! 고생했어 타요! 멀요! 헤헤! 그나저나 딘디네 엄마를 아직 못찾았네요! 히익! 아무래도 좀 더 돌아다녀 봐야 할 것 같아! 하하!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눔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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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한번 길 떠나볼까? 좋아! 자! 그럼! 출발!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 뭔데? 딘딘은 무슨 공룡일까? 딩? 글쎄! 딘딘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음! 혹시 커서 무서운 공룡이 되는건 아닐까? 딩!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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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글쎄! 근데 풀이나 열매를 좋아하는걸 봐서는 온순한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딩! 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응? 저길 봐! 열매를 먹는 공룡이 또 있어! 얌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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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열매를 좋아하는걸 보니 저 공룡이 딘딘의 엄마 공룡이 아닐까? 뭐라고? 글쎄? 별로 닮아보이진 않는데? 혹시 또 알아? 딘딘이 커서 뿔이 생길 수도 있잖아! 원래 콧불 써도 아기 때는 뿔이 없다고! 아.. 그래?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봐요! 어서와! 클루! 어.. 어.. 안녕 공룡아! 응? 그래 안녕? 무슨 일이야? 우린 이 아기 공룡 딘딘의 엄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아니? 딘딘! 흠.. 글쎄.. 저기 있잖아! 혹시 너랑 같은 공룡은 아닐까? 뭐라고? 아니야! 우리는 두발로 걷지도 않고 생김새도 많이 다른걸! 딘! 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인데 얼굴에 뿌리 3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생긴 잎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산단다! 난 초식 공룡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갖고 있지! 웬만한 육식 공룡쯤은 입불로 이렇게!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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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으하하하하하 멋있다! 맞아! 정말 강해 보인다! 으하하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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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웬만한 육식공룡이! 어? 하나! 어? 뭐라고? 두울... 무슨 소릴 하는 거야? 트리케라톱스! 셋! 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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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악! 어어! 아, 어떡해! 기모님 저걸 못 잡히고 말거야! 공주님, 절 변신시켜주세요. 제가 트레노의 줄을 끌어볼게요. 그래 타요. 간다. 얍!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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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야, 됐다! 얍! 우와! 좋았어! 다 된다! 뱃뱃뱃뱃! 뱃뱃뱃뱃! 어머,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까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여기 있어요. 이번엔 어림없을걸? 마저 마저 useful. 어 저기 타요다 겨우 따돌렸네 돌아왔네 타요 네 고생했어 타요 멀요 그나저나 딘디네 엄마를 아직 못 찾았네요 아무래도 좀 더 돌아다녀 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누이 하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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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긴딘 그럼 다시 한번 길 떠나볼까 좋아 자 그럼 출발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 뭔데 딘디는 무슨 공룡일까 글쎄 딘딘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커서 무서운 공룡이 되는건 아닐까 글쎄 그런데 풀이나 열매를 좋아하는걸 봐서는 온순한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응? 저길 봐 열매를 먹는 공룡이 또 있어 염 염 염 염 염 염 어? 정말? 열매를 좋아하는걸 보니 저 공룡이 딘딘의 엄마 공룡이 아닐까? 뭐라고? 글쎄 별로 닮아 보이진 않는데 혹시 또 알아? 딘딘이 커서 뿌리 생길 수도 있잖아 원래 콧불 써도 아기 때는 뿌리 없다고 아 그래?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봐요 어서와 콧불 어? 어? 안녕 공룡아 응? 그래 안녕 무슨 일이야? 우린 이 아기 공룡 딘딘의 엄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아니? 딘딘 음 글쎄 저기 있잖아 혹시 너랑 같은 공룡은 아닐까? 뭐라고? 아니야 우리는 두 발로 걷지도 않고 생김새도 많이 다른걸 딕 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인데 얼굴에 뿌리 3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생긴 입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산단다 난 초식 공룡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갖고 있지 웬만한 육식 공룡증은 이 풀로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멋있다 맞아 정말 강해 보인다 무서운 히라노사우루스야 걱정마 트리케라톱스가 헤드를 질거야 저런 육식 공룡증은 어? 얘들아 저건 웬만한 육식 공룡이 뭐? 하나 어? 뭐라고? 두울 무슨 소릴 하는거야 트리케라톱스 셋 야! 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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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이분은 정말 못 잡히고 말거야 공주님 절 변신시켜주세요 제가 트리아노의 주유를 끌어볼게요 그래타요 간다 얍!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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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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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얍! 으아악! 좋았어! 아 됐다! 아 됐다! 으아악! 으아악! 뾰로 뾰로!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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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까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으윽!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으윽! 으윽! 이러기지! 이번엔 어림 없을걸! 봐줘 봐 봐! 하하하하! 으아악! 으윽! 어! 저기 타요다! 으윽! 겨우 따돌렸네! 으쨰! thereafter 돌아왔네 타요 네 고생했어 타요 뭘요 그나저나 딘디네 엄마를 아직 못찾았네요 아무래도 좀 더 돌아다녀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넘이 하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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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긴딘 그럼 다시 한번 길을 떠나볼까 좋아 자 그럼 출발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어 뭔데? 딘딘은 무슨 공룡일까? 딩? 글쎄 딘딘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커서 무서운 공룡이 되는건 아닐까? 글쎄 근데 풀이나 열매를 좋아하는걸 봐서는 온순한 초식 공룡인 것 같은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저길봐 열매를 먹는 공룡이 또 있어 얌얌얌얌얌얌얌얌얌 어? 정말? 열매를 좋아하는걸 보니 저 공룡이 딘딘의 엄마 공룡이 아닐까? 뭐라고? 글쎄? 별로 닮아보이진 않는데 혹시 또 알아? 딘딘이 커서 뿔이 생길 수도 있잖아 원래 콧불 써도 아기 때는 뿔이 없다고 아 그래? 그렇다니까요 빨리 가봐요 어서와 콜루 어? 어? 안녕 공룡아? 응? 그래 안녕? 무슨 일이야? 우린 이 아기 공룡 딘딘의 엄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떤 공룡인지 아니? 딘딘 흠 글쎄 저기 있잖아 혹시 너랑 같은 공룡은 아닐까? 뭐라고? 아니야 우리는 두발로 걷지도 않고 생김새도 많이 다른걸 딘딘 난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인데 얼굴에 뿔이 3개가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 이렇게 앵무새처럼 생긴 입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먹고 산단다 난 초식 공룡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갖고 있지 웬만한 육식 공룡쯤은 잎불로 이렇게 으잉? 으악 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고 으하하하하하하 멋있다 맞아 정말 강해 보인다 으하하하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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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히어노사우루스야 걱정마 트리케라톱스가 해결해 줄거야 저런 육식공룡쯤은 얘기로 끌어 볼게요 그래타요 간다이야 루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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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 야 됐다 얍 우와 와! 좋았어! 왔다! 뱃뱃뱃뱃 어머! 괜찮아 타요? 우리가 도와줄까 타요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요 공주님 에잇 이래도 잡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여보세요? 이번엔 어림없을걸? 너 좀 오더라 어? 저기 타요다 겨우 따돌렸네 돌아왔네 타요 네 고생했어 타요 멀요 그나저나 딘디네 엄마를 아직 못찾았네요 딘 아무래도 좀 더 돌아다녀 봐야 할 것 같아 그래도 무지무지 신나는데 또 무시무시한 공룡이나 악당이 나타나면 다음번엔 이 로긴들이 하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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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긴딘 하하 그럼 다시 한번 길 떠나볼까? 좋아 자 그럼 출발 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